조심조심 동네 형 짱이다 지도 발견 지도 봐야지 지도 봐야지 현범아 줘봐 던져봐 뭐라고 이렇게 한대? 가려야 돼 가려야 돼 이기려고 서래? 우리 어디야? 손 위치 도구 도구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지도 같아요 근데 이쪽인데 방향 찾는 것도 어려운가 봐요 동서남북 잘 맞춰야 돼요 저희는 좀 급했죠 뭘 찾아야지 뭘 하니까 지도가 두 개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? 지금 시간 없어요 괴한들이 오고 있거든요 야 야 역시 에이스 찾았어 찾았어 있어 찾았다 짱재형 찾았다 있어 찾았다 짱재형 찾았다 됐어 됐어 우리가 더 빨라 빨리 빨리 와 바닥에 있었어 이야 이게 딱 보고 아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접 안 했던 그쪽을 지도가 또 가리키고 있어서 아 도구가 있는 쪽 도구를 찾아 도구를 찾아 저희 이제 저기로 가자 형 거기가 아닌 거 같은데? 아니라고 응 뭐지? 방향 갈리나요? 도구가 위치는 같을 텐데 벌써 상대방은 지도를 보면서 뛰고 있더라고요 군이 형은 이쪽 태범 형은 이쪽 약간 이런 갈팡지팡 하면서 그때 좀 완전 뒤쳐졌어요 아 그래서 바로 뛴 거죠 아 군이 형 같이 가 천천히 천천히 우와 와 진짜 빠르 돌이랑 바위가 있는 길을 아주 편지처럼 뛰어다니시는데요 어머 어머 너 거기서 애들을 막아 뭐야 저렇게 뛰기 되게 어렵거든요 뭐야 아 얘 왜 이렇게 빨라 또 어우 쟤 달리기도 왜 이렇게 빨라 일단 늦었잖아요 바로 전력 질조라 해가지고 그냥 뛰어봤죠 왜 축제품 쓰는 거 같아요? 혼자 빨리 감았어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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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니 다 따라잡았어 어 결국 먼저 도착까지 했어요 이거 뭐야 뭐야 통나무 쟤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뭐 통나무를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구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바꾸니 수식... 수식 게임인가 너네 풀어봐봐 한 번에 뭘 주는 게 아닌가 보다 도구를 뭐지? 아